달콤한 초콜릿을 이상경 의원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제가 모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오늘 발렌타인 케이크 선수들이 직접 손으로 포장한 초콜릿을 팬들에게 이렇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대 입술에 다 있어 한 번쯤 더 빨리 들어오던가 아니면 다른 이동국이 오신 분들도 있죠 그렇군요 아가베즈가 피하니 못했습니다 타이스 워낙 어깨가 넓으니까요 이게 어깨뿐만 아니라 앞뒤판도 넓거든요 등 근육이 맞았어요 등 근육이 맞았어요 아가베즈 2인 블록킥 타이스가 지금도 타이스가 받을까맞이 망설이다가 그 망설일 때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 18암분이 지금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대기심을 하고 있던 이주필 선심이 들어가서 해줍니다 아 글쎄요 이런 장면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